드실 건가요? 빙수랑 떡볶이 먹는다고요. 여기서 떡볶이도 먹고 싶어요. 유정 씨 떡볶이 안 먹은 거 본 지 진짜 어렸어요. 그쵸? 또 떡볶이 제일 먹고 싶어요? 저는요. 삼첩 만난. 그건 뭐예요? 로제? 몰라요. 사실 메뉴는 잘 모르는데 이번에 그거 말해도 되나? 인결. 에서 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인다. 떡볶이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감자. 그거? 네. 그거랑 또 뭐 맛던데 막찬도 있고. 진짜? 몰라요. 어쨌든 맛있어 보이실래요. 한 번 쳐봤어요. 뱀이로.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첫 번째 미니앨범 인투더 라인스 팬 첫 케이스가 이제 시작했어요. 첫 대면으로 하는 거라 정말 많이 긴장했는데 이러고 있다가 또 들어가면 굉장히 떨릴 것 같아요. 아 이거 못 나간다. 못 나간다. 굉장히 떨릴 거예요. 저 아직 애기라서 안 돼요. 이게 왜 애기는 하면 안 되나요?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? 이렇게 한 번 더 끌어져. 좋아요. 나갈 수 있는 거. 나가길 바래요. 나가길 바래요. ataataata Yike 파이팅. bios, 우린 이제